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 혹은 한빛부대는 2011년 7월 9일의 종교, 인종, 문화갈등의 내전으로 수단으로 독립된 남수단의 평화 및 안보 공고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 부대이다. 한빛부대는 소말리아, 앙골라와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 서사하라의 의료지원단, 레바논의 동령부대와 아이티의 단비부대를 이어서 7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부대이다. 1956년, 수단이 독립한 후에도 북부와 남부는 내전을 두 차례를 치렀다. 더 이상을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부가 수단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인 남수단 탄생되었다. 국제연합은 남수단의 평화와 안보 및 개발여건 지원을 위해 유엔 남수단 임무단을 창설하였다. 2011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2012년 9월 27일에 부대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켜 2013년 1월 한빛부대를 창설했다. 280여 명의 한빛부대는 그 중 4분의 3이 공병과 의료부대원들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경비병력은 4분의 1인 70여 명이다. 2012년 1진 때는 경비병력으로 특공여단의 병사들을 보냈으나, 2진부터는 특전사 대원들을 보냈다. 한빛부대는 두 차례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의 재건지원과 의료지원 활동으로 남수단 안정화 지원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2013년 8월 15일, 한빛부대의 부대원들은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 100일 동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유엔으로부터 유엔 메달을 수여받았다. 2013년 11월 28일 새벽에 남수단의 NGO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무실의 AK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한 무장강도단으로부터 거기서 근무하던 한인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긴급신고를 받은 한빛부대의 특전사 대원들이 즉각 출동하여 무장강도들을 제압하고 제외국민들을 무사히 구출해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유엔 연락장교인 마이크 채드윅 호주군 대령으로부터 구출작전의 정석을 보였으며 남수단 임무단의 성공적인 작전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2019년 6월 26일 유사시 북한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창설한 참수부대에 보급됐던 소음기와 조준경, 확대경, 야간투시 장비 등 60세트를 최근 한빛부대 훈련용으로 가져갔다. 당초 예산이 집행되어 구매한 장비도 참부수대에 보급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타부대로 보급했다고 하여 참수부대가 해체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빛부대는 공병부대로 활주로 건설, 재방복구를 하는데 4분의 1이 경비병력이며 이 병력에게 한국군 특수부대에도 없는 최신형 전투장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